야 이거 뭐야? 내꺼! 딜컷 하세요? 여기 내부 열한줄이야 열한줄 야 투 됐어요! 야 가자 아브리 일단 그냥 와봐 일단 아! 야 내부 누가 갈거야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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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고 계란 먹어!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? 서포트를 하는게 아니라 다른 게임 캐릭터 가지고 온 느낌? 야 이거 동글방울 나만 보이는건가? 실드 좋았다 야! 수바 내가 죽인건가? 아 이거 낙인유지 좀 빡세네 아 됐다 씨댕 구슬 다 깔았는데 무려 안보고 있어서 세이빙하고 뭐하고 좀 정신없는데 캐릭이? 콩 콩 콩 아 짧다 씨댕 바닥에 이게 수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아 이걸 내가 밟으러 다녔어야 되는구나 야 씨댕 근데 아까 딜러들이 다 뒤지려고 하는데 이거 내가 밟으면서 해야 되나? 서포트 하면서 딜러가 죽으면 이런 느낌이구나 뭔가 내가 잘못한거 같고 뭐 이런거구나 님들 약간 작았네 이게 자 선생님 어디에? 쉴드 들어가요? 굿 재밌네 이거 콩 콩 콩 풀쉴드 야 이거 쉴드 유지가 개꿀인데? 위너메 보다 편한데? 아 짧다 아 저게 짧네 난 딸래미를 키우는건데 존대 말 안듣는 남자 자식 한 다섯 명 키우는 느낌임 아 바닥 지우고 다녀야겠다 잠깐만 계란 까놓고 갔다 올게 안녕 잘해 남는 동안 살아있어 야 이거 콩콩이 씨댕 피면은 줘야되는거 아니냐 계란 내가 먹어야 돼 됐어 와 야 피 졸라 많이 참 와 인파 살렸다 방금 아 좋았다 야 지 누르기 귀찮으면 그냥 내가 옆에서 먹어줄까? 그리고 얘는 존네 아파 이거 동글방울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저게 좀 빡세네 저거 유지하면서 계속 하는게 많은거 같은데 계란 먹어? 그렇지 오 보자 이걸 이렇게 하나 깔아놓으면 개꿀이지 나임나 아 버프 안좋다 쉴드 안좋네 아니 수바 하나도 안보여 지금 잠깐만 사나 제발 사라져 그렇지 구슬먹어 구슬 밥 먹어 그렇지 여지없다 슈퍼세이브였다잉 야 콘서트 어디있어 으흐 말 안좋는데 여기서 다 길하고 있는데 아 이거 캐릭 존네 귀찮은 캐릭이네 그가 핑 찍어줘야 돼 콩 콩 콩 그렇지 아이고 굿 아이고 힘들었다 되나 야 캐릭 돈 나 힘드네 야 고개 왜 입술 안해 빨리 해 빨리 망고를 때려 그렇지 나 안해 나가 삼사관문 가실 분 남으시고요 직접 강화해서 올게요 야 근데 낙인 계속 쓰는게 좀 불편하긴 하다 뭔가를 계속 우겨넣는 거를 내가 안해봐가지고 바드가 쉬운 캐릭이 아니라니까 안폭 챙기고 각성량 아 실행 이거 각성량이 안보여요 여기있다 시정 시정 어딨어 아 여기있다 아 미안합니다 이게 노안 이슈가 아 여기있다 뜨거 가요 야 먹어 계란 그렇지 와 야 피 차는 거 봐 야 야 인파 먹어 이번에 인파 뭐야 똑바로 안 먹어? 콩콩콩 낙인 하나 둘 셋 야 X 됐다 이씨 어 뭐야 내꺼 딜컷하세요 여기 내부 열한줄이야 열한줄 6시 마르모가 좌우 깨는거야? 내가 네모랑 헷갈렸나보다 내가 6시 마르모를 거의 안깨봤나본데? 리트나 놔라 그냥 한 번 더 하자 그냥 흔히 쉬거라 평소에는 오지게 리트네 너만 씨댕 오늘 같을때는 존네 잘해요 또 저것이 이 더러운 악무 백을 잡냐? 이게 아닌데? 야 음진도 잠깐만 내 앞에 간다 야 잠깐만요 야 내가 멈춰버린 듯? 내가 서포스로 하니까 뭔가 여유가 생기네 나 원래 이런식으로 트라이다며 한마디 했었는데 이게 뭔가 마음에 좀 여유가 생겼다랄까? 난 도아가야 평소에 내가 아니야 나 창술사 아닌 자 미리 자리 잡으시고요 나 임파한테 음진 깔아준다 자 도아가 콩콩이로 막음 이쪽도 막아줌 야 뭐야? 아니 모르는 아저씨 뭐하는 짓이야 지금 일단 성공했으니까 괜찮아요? 굿 난 도아가야 살고싶으면 포탈타샘 까비 저걸 이용을 못하다니 어디냐 도아가 들어가요? 오케이 아 급타니까 굳이 안들어와도 되는구나 꼬맨서프다 하던가 야 우리 파티는 그냥 힐 믿어 키가 깎일 수가 없게 만들어드림 야 이거 누구한테 주냐? 아 미안 임파님 죄송해요 내 옆에 블레가 모였어 자 스님 여기 밥 왔어요? 밥? 박두셋? 응 포탈도 이렇게 깔아놓고 위험하면 포탈타 나는 절대 진짜로 개안전한 자리 그렇지 워러드 역시 이렇게 서로를 믿는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말이야 콩콩콩콩콩콩